블랙핑크 인의 랄리아 안녕하세요 저는 멤버들과 함께 뉴욕에 가진 못했지만 혼자서 파리 여행하는 걸 찍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오늘 일하셨으면 안 먹고 있어요 안 했네 이게 되게 뜨겁다 진짜 예쁘지, 이게?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볼게요 사진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여기 되게 뜨겁다 이거 예쁘지, 이거? 야채야, 그러면은 음식 위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 하나만 찍고 마무리를 하자. 야채야, 그러면 저 반대 거를 다시 할게, 나 진짜. 야채야, 야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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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야, 야채야, 야채야. 여러분은 여러 번으로 еше paper. 우선 차도 8위 있어요. 여러분은 여러 번 받고. 한 번쯤 fois logré. 두 손에 가득한 bad checks. 궁금하면 해 봐, fact check. 눈 높인 꼭대기, 물 만난 물고기, 좀 독해 난 talk sen. 난 처음 해봐, 처음 해봐. 예쁜 Snap 3만 원aut 3만 원 정도 3만 원 3만 원이요 단사지 3만 원 정도 귀여워 여기 아프지마 박스 뱀뱀 이거봐요 뱀뱀 이거봐요 귀여워 귀여워 우리 애들이가 저 목걸이를 사는데 이 산은 노란색 그리고 뒤로는 보라색인데 보라색이 없어 이 영상의öt h2 파일 도착 보라색 빌리 제가 멤버들 중 제일 먼저 파리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될 것만 같아가지고 파이팅 다 달라요 다 핵드 메이드 돼요 보게 봐봐. 봐봐. 귀엽죠? 두 눈색이 너무 떠올게. 소소하지만 제 기준에서 귀여운 팬드메이드 에펠터를 사봤어요. 멤버들을 좋아해 주길 바래요. 또 있나? 야야야 뿜바야 전진 나만 청순 가령 새침 번쩍 이젠 지쳤나 지쳤나 I'm going solo I'm going solo 이건 아무 걱정 없는 love story 어떤 설렘도 어떤 내 의미도 애플탑 보러 갔어요 멤버들이 되게 보고 싶어지는 순간들이었는데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시험이었어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애플탑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그럼 언니가 비프 먹고 내가 생선 먹고 양고기 우리 고기 그냥 소고기 생선 아 너무 설렜어요 엄청 설렜어요 그리고 제대로 며칠 있는다고 하고 일도 한다고 해가지고 좀 기대하고 왔어요 다행인데 날씨도 너무 좋고 하루 됐는데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안그래도 잠을 좀 못 자서 시차가 여기랑 같더라고요 근데 음식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청소년 잘생겼어요 애들 아 아 나 너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늘 처음 만난 그날만 같길 저는 한국에서도 친구들이랑 여행가보려고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야 시간이 없어서 한국 오자마자부터 저는 회사에 있어서 하루도 안 쉬었어요 단 하루도 저는 다 바쁜데 좋아요 근데 제 체력이 못 받쳐주니까 좀 괴로워요 근데 저의 엄마가 그랬어요 넌 회사에 체력이 없는 애라서 1년에 딱 한 번이래요 와 대박 좋아 완전히 뱀? 네 파리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4일 동안이었지만 굉장히 짧고 굵게 여행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의 반 정도는 이룬 것 같아요 파리는 제 버킷리스트에서 책 할 수 있을 것 같고 멤버들이 되게 보고 싶어지는 순간들이었는데 네 맛있게 밥 먹고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애플텍 보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게 맞을까? Merci 블릭 I love you so damn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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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